별일 없었던 거 이미 알고 있었겠는데? 이미 체크 다 하고 있었네! 언제부터 본 거야? 캠핑 내내 본 거야? 저 환경 좀 투머치 아니야? 찬율이 이틀 내내 저러고 있었어 인공지능이랑 게임만 주구장창 다른 애들하고 놀지도 않고 이럴 거면 캠핑을 왜 가? 너만 해도 그래 요즘 너 집에만 계속 있잖아 솔직히 저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한 적 있어? 회식이나 모임도 계속 불편하고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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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놓고 까놓고 얘기하자 일 때문에? 아니잖아 아 그래 나도 너 노력하는 거 잘 아는데 근데 좀 일어나야지 너 그렇게 계속 피하기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너 태성이 죽고 너 이러는 거 됐다 됐어 이만 가볼게 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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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